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올해 경기도 가정으로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건 아무래도 점수일 것 같은데 저는 1차 점수는 73점이었고요. 그리고 2차 점수는 97.26점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이 3수였어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문쌤 풀커리를 다 탔었고 올해 이번 3수 시작할 때에는 제가 작년에 1차 2순위 사립을 합격했다가 최타를 했던 상황이라서 멘탈이 많이 깨져있던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최종 합격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사실 조금 감안은 하고 있었는데 면접을 볼 때 애초에 기관제 경력이 조금 있는 선생님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사립 합격을 마음을 조금 놓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을 할 때에는 일병행을 조금 해보면서 공부를 진행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상반기에는 서울에서 이제 시간 강사 6개월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올인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의 계획은 사실 시간 강사를 한 이유도 기관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교과 수업 이외에도 제가 또 업무라든지 혹시라도 담임을 맡게 되면 더 많은 업무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부러 시간 강사만 골라서 원서를 넣었고 그 다음에 한 학교에 합격을 해서 이제 1학기 동안은 이제 2학년 기술 가정 수업과 그 다음에 1학년 주제 선택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시간 강사를 해서 시간 강사는 이제 학교에 요청을 드리면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짜를 하루나 이틀로 몰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총 8시간을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틀로 몰고 나머지는 무조건 공부해야지 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과 자료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주제 선택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온전히 17차시를 혼자 다 계획을 해서 수업을 다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 같은 자료도 없어서 오히려 수업 준비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3월이 되기 전에 문쌤께 이제 2차 준비를 하면서 몇 번 메일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이제 문쌤은 말씀하시기를 하고 학원에서 조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쨌든 같은 수험생을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학교를 선택했고 학교를 선택드렸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본인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꼭 1회독 하기를 권장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못했던 게 식이었기 때문에 식을 이제 1회독을 제일 큰 목표는 상반기 무조건 1회독을 식을 무조건 완성하자라는 마음으로 그 계획을 짰고 그다음에 공부 계획을 짤 때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식만 하자고 해서 그것만 하고 싶지 않잖아요. 막 욕심이 생기니까 사실 다른 교육론이라든지 다른 의의나 가족 주소비도 다 계획을 짰었는데 수업 준비를 거의 일주일에 사이를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전혀 여유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는 공부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못했고 주말에는 한 8시간 그래도 확보할 수 있는 날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주말 이틀 내내 다 8시간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주말 하루는 이제 또 제가 학교 가서 아이들과 어떻게 수업할지 조금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뭐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추가 보충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들여서 오히려 상반기에는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6월까지 제가 식을 1회독을 끝냈고요. 저는 제수 때 제가 만들었던 식 서브노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전공서를 그 식에서 보통 보는 전공서 한 5권 정도를 정독하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 또는 원래는 조금 외워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서브노트에 추가해서 작성하는 방향으로 식 공부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전혀 공부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1학기 때 아이들에게 의 파트를 가르쳐야 했었기 때문에 의 파트를 가르칠 때는 그냥 저절로 제가 전공서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교사가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의 파트 공부할 때 세의류관리나 피복대류학 같은 그런 주요 전공서들을 위주로 많이 보고 또 그 본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암기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같은 수업을 3번 이상을 반복해서 하니까 그 전공에 있던 내용들이 작년에는 기억나지 않았던 부분들도 저절로 다 외워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7월 2주차까지 학교를 나갔었는데 그때까지 일단은 학교를 나가느라고 제가 7월부터는 사실 문풀부터는 직강 수업을 신청했는데 그 초반에는 아예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초반 1, 2주 정도는 인강으로 그냥 수업을 들었고요. 그 7월 초반에는 또 제가 했던 아이들이 했던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과 세특이나 아니면 주제선택 세특을 나이스에 작성하는 업무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학교 일정을 마무리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부는 사실 7월부터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7월부터 공부할 때는 작년에는 이제 차근차근 제가 모든 과목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문풀 수업을 맞춰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지라고 마음먹은 대로 됐지만 이제 7월부터는 정말 달려야 하기 시작할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 초 되면은 이제 문쌤이 이제 6월 기출 강의 끝나고 7월 강의 들어가기 전에 7월에 문풀 수업을 듣기 전에 한 주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대략적인 틀을 짜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를 바탕으로 그럼 이번 주는 여기까지 암기하자라고 해서 그 암기하고 시험을 보는 것을 일단은 목적을 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수랑 3수 모두 다 문풀, 모고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실제 시험 현장에서 저는 이제 문풀을 보고 나서 이제 제가 틀린 부분을 오답할 때 제가 이게 감으로 대충 찍어서 서술한 건지 아니면 조금 그래도 내가 정확하게 서술한 건지 그거를 좀 많이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비벼 써서 맞춘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예 몰라서 틀린 것들을 위주로 꼼꼼하게 복습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제 직강에 있던 선생님과 함께 키워드 인출 스터디를 같이 진행했었는데요. 그 문풀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수업, 이전 시간, 직전 주에 공부했던 문풀, 모고 내용을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업을 끝나고 나서 다시 복습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주에 해당 모고를 복습하는 건 스스로 복습을 해도 어느 정도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누적 복습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그 직전 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보다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또 정확하게 이해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다른 선생님과 함께 만약에 2주차가 됐으면 1주차에 공부했던 내용을 2주차 때 복습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7, 8월은 인출이랑 거의 문풀에 초점을 두고 제가 또 문풀을 보면서도 이제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인강서를 좀 1회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강서를, 인강서보다도 이제 제가 전공서가 더 편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전공서를 이제 발췌독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금 더 제가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보부도 같이 외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9월 가서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많은데 저의 경우에는 반복해서 좀 오래 외우지 않으면 그게 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좀 힘이 들었기 때문에 아예 7월 초부터 하보마스, 보비, 그 다음에 쿠머, 그 다음에 브라운까지 이렇게 4개를 이제 하루에 하나씩 인출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밴드 스터디를 구성해서 외웠고요.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 편제랑 2022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상반기, 7, 8월에 같이 외웠던 것 외웠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고로 넘어가서도 모고로 넘어가서는 이제 기존의 키워드 인출 스터디와 병행해서 이제 저는 타지역에 친구, 가정이명을 치는 친구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랑 이제 문쌤 인강서를 중심으로 그 모고 내용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제 인강서 자체를 전화 스터디를 하면서 회독을 하자라는 방법으로 진행해서 모고의 내용을 이제 친구와 모고 이외의 내용들을 이제 친구와 인강서에 나온 내용을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당 보통 다섯 문제씩 묻고 답하기를 했는데 그 묻고 답하는 게 이제 뭐 되게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하는 게 아니라 그 진짜 우리 문풀이나 모의고사를 시험을 볼 때 서술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연습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초수, 재수의 페이는 첫 번째로는 절대적인 암기량 부족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해한 방향대로 서술을 하는 게 조금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방향대로 서술을 했을 때 이게 채점관한테 명확하게 답이라고 읽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답인데 채점관이 봤을 땐 이게 답이야? 라고 느껴질 만한 포인트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바로 잡고자 하기 위해서 저는 채점반도 신청을 해서 문쌤께 채점을 같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미 공부를 했던 선생님이면 아실 수도 있고 만약에 올해 초수이면 이제 느껴지시게 되겠지만 문쌤이 채점해 주실 때 굉장히 칼 같으세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을 땐 답인데 왜 선생님은 틀렸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답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이제 목표를 그거는 어쨌든 내가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출제자가 읽어도 내 답이 명확하게 읽히게끔 답변을 이제 서술하는 걸 조금 많이 목표로 해서 채점을 받을 때도 그 부분을 유의해서 채점을 받은 다음에 그 부분에 유의해서 오답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1월에는 모고를 같이 돌리면서 아까 전화 스터디를 병행했다고 했는데요. 그 전화 스터디를 밤 10시에서 12시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전날 전화 스터디 했던 내용을 우리 교육학이나 모고 연습 용지를 보면 되게 비포 사이즈로 크잖아요. 그럼 그 뒷면, 단면이기 때문에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면에다가 그냥 내가 전날 이제 전날 같이 인출했던 키워드 이제 친구가 낸 거 5개, 제가 낸 거 5개에서 10개를 적어놓고 그 키워드만 적어놓고 내가 똑같이 어제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를 다시 이제 써보는 방향으로 인출에 더 많은 초점을 두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인출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느끼기에 좀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했던 점은 그 9월, 11월에 이제 인강서를 회독을 할 때 그럼 아무 문제나 뽑아서 이제 친구한테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을 한 번 분석을 했었잖아요. 저는 초수 때랑 제수 때 기출 분석을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삼수 때는 기출 분석을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때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아, 오래쯤이면 한 이 부분은 또 다시 나올 여지가 충분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이제 제가 느끼는 부분과 친구가 느끼는 부분을 섞어서 그 부분을 많이 연습을 했었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연습한 효과가 저는 시험장에서 많이 운이 좋게도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쌤이 알려주실 때 문풀 모고를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저는 그 오답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아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해당 출제됐던 내용에 이제 격가지로 낼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확장해서 인강서를 다시 회독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기 3주 전 11월 초부터는 이제 친구랑 친구랑 스터디는 이제 11월 둘째 주까지 했고요. 그 11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또 다른 그 전년도에 같이 문쌤 직강을 들었던 또 다른 선생님이랑 이제 서로서로 이제 문제 내기 스터디를 또 하나를 더 했어요. 그것도 똑같이 하나는 전화였다면 이번에는 그 타이핑이나 손 아무거나 또 좋으니 어쨌든 문제를 써서 인출해서 서로 이제 교환해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서로의 공부를 서로가 서로의 공부를 감시한다기보다는 내가 오늘 목표한 만큼 공부를 다 끝내느냐 그거를 조금 더 목표로 삼아서 그 내용에 맞춰서 많이 공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2차 내용을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2차를 준비할 때는 제가 73점이었기 때문에 컷플러스 6.33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을 끝나고 나왔을 때는 다른 선생님들은 카페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되게 많이 어려웠다 아니면 조금 작년보단 어려웠다라고 느껴졌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보고 나왔을 땐 저는 작년보다 오히려 좀 쉬웠다라고 느껴졌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더 많이 공부했던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좀 쉽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되게 점수에 대한 위기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직전에는 컷플러스 10 정도가 되지 않으면 보통 뒤집히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절대 뒤집히면 안 되겠다. 특히 경기는 뒤집힐 여지가 되게 많은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뒤집히지 않게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12월에는 12월에는 이제 면접 스터디랑 그 다음에 그 수업 나눔이랑 수업 나눔이랑 실현 스터디를 하나를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면접 스터디 하나 이렇게 해서 총 스터디는 두 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현이랑 나눔 스터디는 이제 같은 경기 지역을 쳤던 선생님이랑 진행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경기는 수업 나눔이 있다 보니까 타 지역 선생님이랑 하고 싶어도 그 나눔적인 부분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경기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 지역으로 같이 공부를 했고 그 대신에 이제 서로서로 정보 공유는 열심히 해주기라고 약속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보통 아침 9시에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스터디룸을 하나 대여를 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제 그 두 개씩 실현 스터디를 돌렸었고요. 그 다음에 나눔은 이제 서로서로 랜덤으로 문제를 뽑아온 다음에 그 랜덤으로 낸 문제를 상대방에게 출제하는 방식으로 실현 스터디와 나눔 스터디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스터디 같은 경우는 경기에서 많이 보는 면접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면접 교재를 활용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경기에서 많이 보는 면접 교재가 보통 다른 면접 교재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이제 내가 실제로 면접을 해볼 수 있는 모의고사 분량이 있고 그 앞에는 약간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2차 때 주요 나오는 키워드들이나 아니면 보통 시책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풀어져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아직 교사가 아니고 또 재입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교직관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어서 다른 면접 스터디 선생님들이랑은 그 부분을 더 많이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차 결과가 나오기 직전 1주 전까지는 다 그런 어떻게 보면 소위 이론 스터디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주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경기형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주제가 있을 때 선생님이 교과교사로서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담임교사로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차 발표나기 1주 전에는 2023년도랑 22년, 21년도 3회차 기출을 복습하는 식으로 해서 실제 모의고사, 실제 면접처럼 이제 같이 기출을 돌려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현이랑 나눔 스터디를 할 때는 기가 1이랑 기가 2랑 고등기가를 모두 다 했었는데요. 그때 기가 1, 기가 2, 고등기가를 이제 랜덤으로 해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도 역시 초수였던 선생님들이 없기 때문에 이미 2차 경험, 2차 준비를 해봤거나 아니면 2차를 경험하신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에 가정교과에 대한 교과서 숙지가 어느 정도 조금 되어 있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상지를 서로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전에 아예 어떤 단원에서 출제할 건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중복되면 그냥 중복되는 식으로 해서 그 선생님들이랑 그 수업 실현 당일날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수업 실현 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면접장이나 실현장에 가면은 내가 그날 어떤 주제가 나올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리 그걸 준비하고 가면 내가 그 단원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이제 그 대단원 제목이라든지 중단원 제목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 내용이 뭐다라는 걸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예 랜덤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1차 발표가 나고 나서는 이제 같이 실현 스터디 했던 선생님들이 이제 전원 합격을 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다 같은 대기실을 배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다 찢어져야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했던 선생님 두 분이 더 계셨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스터디를 구하고 저는 경기 타 대기실인 선생님 한 분이랑 또 강원 지역인 선생님 한 분 이렇게 해서 3명이서 스터디를 했는데요. 강원 지역 선생님께는 이제 나눔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는 거를 좀 양해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강원 같은 경우는 구상 시간은 저희보다 짧은데 이제 실현 시간은 15분으로 동일했기 때문에 크게 실현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오히려 교과서 내용을 조금 더 숙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주 4회를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이것도 역시 주 4회 4시간씩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그때 월요일은 기가 1 그 다음에 수요일은 기가 2 금요일은 고등기가 그 다음에 토요일은 토요일은 이제 3개의 교과서 중에서 랜덤으로 뭐 오늘은 다음 시간에 뭐 중등기가 해요 라고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미리 상의를 해서 그때 정해서 이제 그 범위 안에서 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실현이랑 나눔 스터디를 하나를 진행했고 또 타 교과와 나눔 스터디를 하나를 더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가정 합격자 선생님들한테 들어보니까 무조건 나눔 스터디를 타 교과와 꼭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왜인고 하니 그 타 교과가 봐줄 때는 우리는 가정 교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교과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사람이 수업을 한 3번을 보다 보면 집중력이 흐려지니까 안 했는데 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방향도 있어서 오히려 타 교과 선생님이 봐주면 오히려 조금 더 타당도가 높게 채점을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피드백을 준다라고 해서 나눔과 수업이 얼마나 연결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타 교과와 나눔 스터디도 하나 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짝 스터디로 진행을 했었고 2시간씩만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면접 스터디 같은 경우도 원래 면접 스터디 중에서 그때도 3명이었는데요. 1차 끝나자마자 했던 스터디는 근데 그 3명 선생님 중에서 저와 다른 교과 선생님 한 명만 합격을 더해서 그 2명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한 명만 더 추가해서 증언해서 이제 총 3명이서 면접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이미 그 1차 끝나고 이제 이론 같은 내용 키워드나 이론 뭐 시책에 관련된 내용을 다 전반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제 면접처럼 연습하는 걸 더 많이 중점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총 3시간씩 이것도 4일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 면접을 서로 랜덤하게 뽑아와가지고 그 면접 문제를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받아보는 면접지처럼 똑같이 비포로 뽑아서 준비를 해서 면접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실현이나 나눔 면접 모두 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제 모니터링을 매일매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모니터링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2차 준비하시다 보면 느낄 건데 그 모니터링만 따로 확인할 시간이 별로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이나 아니면 스터디 룸을 오갈 때 이제 지하철 안이라든지 그런 이동할 때 제 영상을 많이 봤었어요. 제 영상을 보는 게 되게 오그라들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봤었던 이유가 제가 처음에 이제 1차 합격 발표 나고 문쌤께 또 한 번 수업 실현 피드백을 들었었는데 제가 너무 긴장하면 웃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웃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 웃지 않는 습관이 있어서 그때 선생님께서 오늘 봤던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우울한 선생님 같다라는 피드백을 주셔서 약간 그걸 조금 충격을 먹어가지고 좀 열심히 웃는 거랑 그리고 말 속도를 천천히 해야겠다라는 거를 조금 위주로 제 영상을 많이 모니터링 했었어요. 내용적인 부분은 이제 다른 선생님이 많이 피드백 해주시고 또 제가 실현을 하면서도 아 나 여기 오늘 부족했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내용적인 피드백보다는 보통 좀 비언어적인 요소 부분을 많이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스터디도 똑같이 세 개씩 다 돌려서 진행을 했고 나눔 스터디, 실현 스터디 이렇게 다 진행을 해서 마지막 한 일주 남았을 때는 이제 희소에서 또 강의실을 빌려주세요. 그래서 강의실을 한 두 번 정도 쓸 기회가 있었는데 큰 장소에서 해야 실제 수업 실현에서 동선을 얼마나 잘 활용할지도 제가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희소에서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면접 스터디랑 이제 실현 스터디를 한 번씩 더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때 느낀 점은 2차는 되게 특히 실현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내용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느냐 보다도 얼마나 내가 지금 바로 현장에 투입돼도 교사처럼 자연스럽게 수업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번 2차가 되게 조건이 까다로웠어서 되게 어려웠었는데 저는 시험 치고 나온 다음에는 되게 망했다라고 느껴서 면접에서 무조건 40점을 맞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합격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울뻔했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울지는 않았거든요. 바람이 더 세가지고 근데 그 제가 그래서 점수가 한 80점 후반대가 나오지 않을까 막 엄청 걱정을 했었어요. 실현이랑 나눔에서 많이 깎일까 봐 왜냐하면 나눔은 또 경기 같은 경우는 구상지를 보고 내 나눔 답변을 할 때 내가 오늘 수업했던 걸 녹여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시험장에서 이미 내가 실현을 망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긴장을 해서 이제 교탁에 구상지를 다 두고 나눔을 하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수업을 했는지 완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칠판만 간신히 보면서 나눔 답변을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도 실현에서 29점 몇 나오고 그 다음에 나눔도 29점 몇 나오고 면접은 38.67 이렇게 나와서 최종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instead of our comp 집중적으로 disease 아 Jeez 아ivesse 아 SOUND 우 쪽 아 flats